안녕하세요. 먹티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티조사를 진행 중에 입먹을 하고 있는 GT 카지노 제보가 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0월 15일이고 유튜브 배팅조사라는 사람이 홍보하는 걸 보고 가입코드를 받은 뒤 가입을 했어요. 500만원 충전을 하고 슬롯만 이용을 해서 슬롯 배팅을 하다가 740만원이 돼서 환전신청을 눌렀는데 그대로 먹티를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 작업 배팅이라면서 가족방에서도 광택시키고 먹티를 하네요. 입먹하는 거지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양한 먹티를 하고 있는 곳으로 절대 이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이론도 환전이 안나오는 곳이니 다른 검증된 곳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먹티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의 베가스 정품을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티를 당한 뒤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확실하게 저격을 해드립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해서 문의드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